자 봅시다 두 함수가 fx, gx 이렇게 주어졌고 이 녀석에 대해서 얘 값이 뭐 이렇게 주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해야 하는 스텝이 뭐냐면 단순한 거야 요 뒤에 함수가 누군지가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은 뭐냐 결국에는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어디에서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확인만 해버리면 되는 거야 a에서잖아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면 돼 자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fx, g, x 플러스 a 요거 확인하면 좌극한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가면 자 fx라는 녀석을 봤더니 a를 기점으로 x이퀄 a를 기점으로 함수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a에서의 좌극하니까 a보다 작은 녀석이지 즉 누구를 따른다? 요 녀석을 따른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되겠다는 거야? ea가 되겠다는 거지 그치?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은 그 다음 녀석은 요 녀석인데 gx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? 얘는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됩니까? 연속이야 얘 너무 좋잖아 그치?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으면 g2a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ea-1 ea-2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우극한 가자 자 그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갔을 때 fx gx 요렇게 낸대 그러면 a보다 클 때는 이번에는 어떤 함수야? a보다 클 때는 그치?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은 뒤에 녀석은 똑같은 거야 그럼 2a-1 2a-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녀석이 좌극한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? 우극한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a에 2a-1 2a-2랑 마이너스 a 더하기 1과 2a-1 2a-2가 서로 깎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?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단순하게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어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고 그치? 그러면 2a랑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니까 a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데 그러면 얘랑 얘랑 다한데 오고 할 수 있는 같은 방법은 아 단순한 거야 뭐 2a-1이 0이고 2a-2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몇이야? 2분의 1이고 a는 1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쉽게 풀립니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